도내 시군의 대표적 둘레길을 연결하는 전북 천리길이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걷기 좋고 생태와 역사, 문화 숨결이 느껴지는 길들을 전문가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표 천리길이 선정되면 노선과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안내 체계를 구축해 걷기 좋은 길로 재단장한 다음 통합 안내지도와 가이드북, 길, 홈페이지 등을 제작해 교통수단과 먹거리, 주변 관광자원을 알리기로 했습니다.